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고기 놓고 미역국을 끓여 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금좀 넣고 소고기랑 미역을 넣고 이제 자작자작 지금 볶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장도 조금 넣겠습니다 간장 예 간장 아주 잘 끓고 있네요 네 이제는 국물을 부어서 간을 맞추겠습니다 이것은 버섯 상암버섯 끓인 물 이에요 이렇게 노라 치여 상암버섯 끓인 국물을 상암버섯 물을 붓고 국물을 맞춰 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잘 끓어요 너무 잘 끓는데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미역국에 마늘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마늘 간을 하겠습니다 상암버섯 끓인 물 이에요 상암버섯 끓인 물 이에요 비역국을 끓이고 마늘까지 넣습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아우 맛있습니다 맛있다